엔터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 있어요 들어가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데이터가 셀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행으로 셀 포인터를 이동시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뭐냐면 무조건 엔터가 다음 행으로 셀 포인터를 이동하느냐 그건 아니구요 엑셀 옵션에 고급에 가게 되면 편집 옵션에 엔터 키를 눌렀을 때의 셀의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엔터 직접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음 행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엔터를 누르면 아래 행 다음 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파일의 옵션에 가게 되면 고급의 편집 옵션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엔터 키를 누른 다음에 다음 셀로 이동 그래서 방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아래쪽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구요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엔터를 눌렀을 때 오른쪽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상하좌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엔터를 눌렀을 때 아래쪽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Shift 플러스 엔터 얘는 이제 반대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눌렀을 때 다음 행인 경우에 Shift 플러스 엔터는 윗 행으로 셀 포인터를 이동한다라는 거죠 엔터의 설정에 반대로 가는 게 Shift 플러스 엔터예요 이거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ESC 같은 경우는 입력 중인 데이터를 갖다가 취소합니다 취소 우리 ESC는요 ESCAPE ESCAPE의 약자거든요 ESCAPE가 무슨 뜻이 있어요? 탈출하다 그죠?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 중인 데이터에서 벗어나버리는 거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취소할 때 ESCAPE 키를 씁니다 그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또 강제로 줄바꿈 우리가 이제 강제로 줄바꿈은 다른 말로 자동 줄바꿈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는데요 얘는 Alt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한 셀에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Alt 플러스 엔터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옵니다 알맞게 엔터 들어가라 Alt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셀 서식에 맞춤 탭에 가게 되면 자동 줄바꿈이 있거든요 이 자동 줄바꿈을 선택해도 Alt 플러스 엔터랑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줄바꿈 선택하게 되면 셀 러비에 맞춰서 말 그대로 자동으로 줄이 바뀝니다 한 셀에서 한 셀에서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강제로 줄바꿈 또는 자동 줄바꿈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셀 서식에 바로가 익히는 컨트롤 플러스 1번 그것도 암기해 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줄바꿈 Alt 플러스 엔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한 데이터 입력하기 범위 지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엔터 또는 컨트롤 플러스 쉽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선택 영역의 동일한 데이터가 한꺼번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 입력하기 컨트롤 플러스 엔터 강제로 줄바꿈 Alt 플러스 엔터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대한 그 다음에 Alt 플러스 엔터를 누른 다음에 민국 한 셀에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부분 맞춤 그룹의 자동 줄바꿈 얘도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커말이라고 입력을 하고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택한 범위에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간다 바로 그거예요 됐네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셀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엔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엑셀 옵션의 고고 편집 옵션에서 엔터를 누를 때 이동할 셀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하좌우 맞는 거고 두번째 여러 셀을 선택하고 값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선택한 셀의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방금 전에 봤듯이 세번째 셀의 값을 입력하고 알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해당 셀 내에서 줄을 바꿔 입력할 수 있다 자동 줄바꿈 강제로 줄바꿈 맞는 거죠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보기고요 셀의 값을 입력하고 쉬프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셀을 한 번에 두 칸씩 빨리 이동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엔터를 눌렀을 때 다음 행 그럼 쉽트 플러스 엔터는 위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두 칸씩 빨리 이동할 수 있다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62번 다음 중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A1 셀의 값을 입력하고 ESC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입력이 취소되는 거잖아요 A1 셀의 입력한 값이 취소된다 ESC 취소 이렇게 넣어두시면 돼요 Escape 취소 탈출 두 번째 A1 셀의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A1 셀의 값이 입력되고 그 다음에 B1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이 돼요 보기 2번도 맞는 거고 세 번째 A1 셀의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A1 셀의 값이 입력되고 그 다음 행위니까 A2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한다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요 CO 셀의 값을 입력하고 홈을 누르게 되면 홈키예요 홈을 누르게 되면 CO 셀의 값이 입력되고 C1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한다 C1 셀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AO요 AO CO에서 홈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아랫부분 AO 셀로 셀 포인터가 이동합니다 홈키를 누르는 경우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6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또 갈까요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셀 안에서 줄 바꿈을 하려면 알터 플러스 엔터를 누른다 알아서 들어가라 알터 플러스 엔터 맞는 거고 자동 줄 바꿈 강제로 줄 바꿈 한 행을 블록 설정한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건 한 행이에요 행을 블록 설정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블록 내의 셀이 오른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돼서 행 단위로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왜? 행을 갖다가 블록 설정했기 때문에 맞는 거죠 세 번째 열엣셀의 숫자나 문자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열엣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한 후 Shift 플러스 엔터가 아니고 Ctrl 플러스 엔터죠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열의 너비가 좁아서 입력된 날짜 데이터 전체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 셀의 너비에 맞춰서 샵이 반복 표시된다 맞는 거죠 너비가 좁은 경우에는 샵이 나타나요 그래서 넓혀주면 원래대로 데이터가 나타난다 라는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한자를 입력할 때는요 먼저 한글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한자 목록이 나오고 거기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자 입력할 때는 한자 키를 누른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 특수문자 입력할 때는 삽입 탭의 기호 그룹에 가게 되면 기호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해도 되고 또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는 건 뭐냐면 한글 자음 우리가 자음이라고 하면 기역, 니은, 디겟 이렇게 하나를 눌러요 특히 이제 미음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한자 키예요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특수문자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특수문자를 갖다가 선택하면 돼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자 키를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대에 해당되는 한자가 쭉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한자로 입력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범위 설정하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한글 한자 변환 대화 상자가 열려요 그래서 한꺼번에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한자로만 한글 가로열고 한자 또는 한자 가로열고 한글 이렇게도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이고 한자를 입력할 때는 한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미음을 누르고 난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특수문자 목록이 나타나요 원서 원하는 걸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일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 단위 원화 이런 식으로 됐네요 그 다음에 분수는 분수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분수는 숫자와 공백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숫자와 여기 공백 그래서 한 칸 띄운 다음에 입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2,2,3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말 이거예요 이럴 때는 2,3 3분의 2를 원합니다 이럴 때는 0 한 칸 띄고 2,3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001을 입력했을 때 엑셀은 얘는 1로 간주를 해요 1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무효 숫자 0은 버립니다 007 이런 것들 그런데 정말로 001 010 007 입력하고 싶어요 이때는 작은 다음표 001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작은 다음표 007 작은 다음표 010 이렇게요 됐네요 됐네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살펴본 거는 숫자로만 된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하려고 할 때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한다 이렇게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생긴 건 숫자처럼 생겼지만 문자 데이터다 그랬을 때 작은 따옴표를 이용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날짜라든가 시간 데이터는 자동으로 오른쪽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숫자도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오른쪽으로 입력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문자는 왼쪽으로 입력이 됩니다 볼까요 지금 너비를 좀 넓히고 나서 숫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 문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2024년 1월 1일 날짜잖아요 오른쪽으로 입력이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 세미콜론 얘는요 세미콜론은 오늘 날짜가 입력되는 바로가 이렇게 해요 날 샀네 날 샜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세미콜론 날 세미콜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날짜는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이렇게 콜론처럼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세미콜론이에요 날짜는 세미콜론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을 누르게 되면 결론적으로 컨트롤 플러스 콜론이거든요 시프트를 누르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콜론이에요 얘는 시시콜콜 시간이 입력입니다 시간 그래서 날 샀네 날짜는 세미콜론 컨트롤 플러스 시간은 시시콜콜 컨트롤 플러스 콜론 시험문제에서 언급 잘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얘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트롤 플러스 제가 콜론 세미콜론을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을 누르니까 날짜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론을 누르니까 뭘 눌러야 돼요? 시프트를 눌러야 되잖아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세미콜론 결론적으로 컨트롤 플러스 콜론 시간이 입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숫자 1을 입력하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그냥 쭉 드래그하면 11111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숫자는요 1을 입력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1234569890 이렇게 증가돼요 시험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아래로 아래로 끌면 1씩 증가하더라 라는 거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매우 중요합니다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플러스 R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는 바로가기 키예요 R은 R, I, J, H, D, Right예요 그래서 왼쪽 셀에 있는 내용과 서식을 복사해 줍니다 컨트롤 플러스 R, Right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컨트롤 플러스 D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걸 아래로 Down 위쪽 셀에 있는 내용과 서식을 복사해 줘요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Q 빠른 분석 그래서 서식이라든가 차트 합계 합계 외에 다른 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테이블 표 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스파클라인 요거 매우 중요해요 컨트롤 플러스 R 컨트롤 플러스 D 컨트롤 플러스 Q 빠른 분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기적 커말이라고 입력을 해놨는데 얘를 E의 사이에 있는 거를 F의 4 오른쪽으로 얘를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요 복사하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잖아요 왼쪽에 있는 거를 컨트롤 플러스 R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얘는요 위에 있는 걸 아래로 컨트롤 플러스 Down 컨트롤 플러스 D 됐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빠른 분석 컨트롤 플러스 Q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Q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빠른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서식 차트 합계 테이블 스파클라인 이 테이블은 표예요 그래서 서식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색조 아이콘 보다 큼 상위 10% 서식 그 다음에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도 이렇게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합계 합계뿐만 아니고 평균 개수 총 퍼센트 누게 다 가능해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합계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합계가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다 컨트롤 플러스 Q 빠른 분석이다라는 거고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표, 피벗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파클라인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스파클라인 차트가 그려집니다 그게 뭐다 빠른 분석이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R D Q 64번 다음 중 날짜 및 시간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날짜를 입력할 때 1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해당 월에 1일이 입력이 되어 맞는 거고 셀에 4 슬래시 9를 입력하게 되면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4월 9일로 표시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짜를 입력할 때는요 이 슬래시나 대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분수를 입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0 한 칸 띄고 4 슬래시 9에요 보기 2번은 맞는 거고 이미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 번째 날짜 및 시간 데이터는 자동으로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 된다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죠 오른쪽 정답은 3번이고 물론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 다음에 왼쪽 가운데 서식을 정할 수 있죠 맞춤을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네 번째 컨트롤 플러스 세미콜론이잖아요 세미콜론 날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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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시스템의 오늘 날짜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쉽트 플러스 세미콜론이니까 결론적으로 컨트롤 플러스 콜론이에요 콜론은 시시콜콜 시간이 입력된다 보기 4번 맞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6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65번 다음주 워크시트에 데이터 입력이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문자 데이터는 셀의 왼쪽에 정렬이 된다 문자 데이터는 문자열 데이터는 셀의 왼쪽에 정렬이 되는 거죠 문자열 문자 또는 문자열은 셀의 왼쪽 맞는 거고 두 번째 수치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며 수치 데이터 숫자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공백과 앰퍼센트 같은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숫자로서의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기본적으로 수식 데이터는 워크시트 상에 수식 결과 값이 표시된다 당연히 수식 데이터는 결과 값이 표시되는 거예요 이래서 엑셀을 사용하는 거죠 네 번째 특수문자는 한글 자음을 입력한 다음에 무슨 키 한자 키를 눌러서 한자 키를 눌러서 나타나는 목록 상자에서 원하는 문자를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다 한글 자음인 거 조심하시고 66번 다음 중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접한 셀의 내용으로 현재 셀을 빠르게 입력하려면 위쪽 셀의 내용은 위쪽 셀의 내용은 컨트롤 플러스 D D 다운 그죠 왼쪽 셀의 내용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컨트롤 플러스 R 매우 중요합니다 보기 1번 두 번째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이 입력된 셀을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게 되면 문자는 복사되고요 숫자는 일식 증가합니다 보기 2번 맞는 거고 세 번째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을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면 똑같은 내용이 복사되는 게 아니고 일식 증가한다 기억나시죠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고 네 번째 날짜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기본적으로 일일 단위로 증가해서 자동 채우기가 되어 왔습니다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입력할 때 사용하는 바로가 이렇게는요 Shift 플러스 F2고 메모는 Shift 플러스 F2 이것도 암기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메모를 몰래 전해주고 싶어요 조용히 쉬 Shift 쉬 그 다음에 쉬 F2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Shift 플러스 F2 썰렁하지만 그래서 메모를 입력할 때 바로가 익히는 Shift 플러스 F2고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건 뭐냐면요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삭제를 해요 그랬을 때 메모가 같이 삭제되느냐 안되느냐 안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메모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삭제해도 그럼 메모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 삭제를 선택하거나 당연히 또 바로가기 메뉴에 메모 삭제를 선택해도 돼요 그 다음에 메모를 클릭한 다음에 Delete를 눌러도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윗주인데요 윗주라는 거는 텍스트에 주는 위에다가 주는 설명문이에요 윗주 주석이라고 하잖아요 설명문은 그거예요 셀의 데이터를 삭제하면 윗주도 함께 삭제된다 이 센텐스가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오거든요 텍스트에 윗주를 줬어요 근데 그 텍스트를 삭제를 하면 윗주는 함께 삭제가 됩니다 아까 메모는 함께 삭제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윗주는 함께 삭제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장량을 잘 쳐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텍스트 위에 주석을 준다 그랬잖아요 윗주를요 윗주는 숫자 데이터 위에 윗주를 입력을 하면 입력은 되는데 표시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표시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 데이터는 윗주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엑셀에서 숫자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윗주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계산할 때 혼란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데이터에는 윗주를 갖다가 못 넣습니다 입력은 되지만 표시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윗주에 입력된 텍스트 중에서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냥 전체 한꺼번에 가야 돼요 조심하시고요 문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67번 다음 중 윗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윗주는 셀에 대한 셀에 대한 주석을 설정하는 것 주석 설명문 커멘트 주석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문자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만 표시할 수 있다 맞죠 숫자는 입력은 되지만 표시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숫자는 안 된다죠 그래서 문자열에만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두 번째 윗주는 삽입해도 바로 표시되지 않고 여기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식이 글꼴로 편입이 됐어요 이걸 글꼴로 바꾸시면 돼요 글꼴 그룹에 가게 되면 글꼴 그룹에 가게 되면 윗주 달기 이 윗주 달기도 필드로 바뀌었어요 윗주 필드 표시 숨기기가 있거든요 걔를 갖다가 클릭하게 되면 표시가 되고 또 한 번 클릭하면 숨기기가 되고 그래서 표시 숨기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꼴의 윗주 필드 표시 숨기기 클릭해야지만 표시가 된다 맞는 거고 세 번째 윗주에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없어요 일부분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거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셀의 데이터를 삭제하면 윗주도 함께 어떻게 된다 삭제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메모는 삭제되지 않아요 조심하시고요 68번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다 설정 가능해요 맞습니다 두 번째 메모에는 어떠한 문자나 숫자 특수문자도 입력 가능하고 텍스트 서식도 지정할 수 있다 맞는 거고 세 번째 시트에 삽입된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 탭의 메모 그룹에서 말 그대로 메모 모두 표시 맞는 거죠 네 번째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딜리트로 삭제한 경우 메모도 함께 삭제된다 된다 안 된다 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메모는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딜리트로 삭제했을 때 함께 삭제되지 않는다 위주는요 함께 삭제된다 조심 하셔야 됩니다 69번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모를 삭제하려면 메모가 삭제된 셀을 선택한 후 검토 탭의 메모 그룹의 삭제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식 지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셀에 서식을 지우면 설정된 메모도 함께 삭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서식 지우기는 서식만 지우는 거예요 메모 지우기가 따로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세 번째 메모가 삽입된 셀을 이동하게 되면 메모의 위치도 셀과 함께 이동되어 맞습니다 같이 변경돼요 네 번째 작성된 메모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메모가 삽입된 셀에 들어가기 메뉴에서 수정이니까 당연히 메모 편집 우리가 편집이라는 건 수정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메모 편집을 선택한다 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기에 바로 키는 컨트롤 플러스 F 여기서 F는 F와인 F와인드고요 그 다음에 쉽트 플러스 F5도 가능해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꾸기는 컨트롤 플러스 H 인데요 이 H는 체인지 H C H A N G H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C는 컨트롤 C 복사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H예요 그 다음에 찾기 바꾸기에서 와일드 카드 문자를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와일드 카드 문자 중에서 이 물음표는 한 글자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별표는요 모든 글자를 뜻한다 이것도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우리가 필터에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하기 라든가 빼기 그 다음에 샵 그 다음에 달러 이런 특수문자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영문자의 경우는 당연히 대문자 소문자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찾는 위치는 이제 수식이나 값 메모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찾는 위치 수식 값 메모 그 다음에 열을 선택하게 되면 열에서 아래쪽으로 행을 선택하게 되면 행에서 오른쪽으로 검색을 해요 이건 말장렬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Shift를 누르게 되면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열에서 위쪽으로 검색하거나 행에서 왼쪽으로 검색하려면 반대 개념 그래서 Shift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별표라든가 에스테리스크 물음표 그 다음에 물결표 얘네 자체 얘네 자체를 찾으려면 물결표시를 앞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물결표시 별표 물결 물음표 물결표는 물결표시 물결표시 이거요 시험지에서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찾는 위치는 수식 값 메모 바로 이제 미리 살펴본 대로 수식 값 메모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를 설정했을 때는요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메모 안에 텍스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찾는 위치를 메모를 설정했을 때 메모 안에 텍스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70번 다음 중 워크시트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특정한 내용을 찾거나 바꾸는 찾기 및 바꾸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와일드 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특히 물음표는 한 글자 별표는 여러 문자 그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와 같은 특수 문자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와일드 카드 문자 자체를 찾는 경우 와일드 카드 이 두 개 외에도 물결표시 얘네 자체를 찾을 때는 퍼센트 기호와 기호를 와일드 카드 문자 앞에 사용하면 된다 퍼센트 기호가 아니고 물결표시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고 네 번째 행방향으로 먼저 검색할지 열방향으로 먼저 검색할지 사용자가 당연히 설정할 수 있어요 71번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상자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찾기 및 바꾸기에서 찾기 탭 바꾸기 탭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찾을 내용 그 다음에 서식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범위 검색 찾는 위치 당연히 대소문자 구분 가능한 거고 보겠습니다 찾을 내용 검색할 내용을 입력하는 곳 와일드 카드 문자를 검색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찾을 내용 이 부분 두 번째 서식 여기인데요 숫자 셀을 제외한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 셀을 찾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식을 찾아요 그런데 숫자 셀을 제외한 이름은 안 되죠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 범위 현재 워크시트에서만 검색할 때는 시트 그 다음에 현재 통합문서에서 모든 시트를 검색할 때는 통합문서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고 범위에서 그 다음에 모두 찾기 검색 조건에 맞는 모든 항목이 나열된다 모두 찾기는 말 그대로 모두 찾는 기능이에요 맞는 거고 72번 다음 중 찾기 바꾸기 대화 상자에서 설정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죠 두 번째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 안에 텍스트는 찾을 수 없다 가능해요 메모도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이전 항목을 찾으려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 쉬프트는 이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맞는 거고 네 번째 와일드 카드 문자 별표 기호를 이용해서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텍스트를 찾을 수 있다 맞는 거죠 와일드 카드 문자 이 별표라는 거는 모든 문자를 찾기 때문에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인데요 세미콜론 같은 경우는 양 그 다음에 음 영 그 다음에 텍스트 이걸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줘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때 세미콜론을 가지고 양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라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라 영인 경우 그 다음에 텍스트인 경우는 어떻게 하라라고 사용자가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잘 나와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쉼표 우리가 이제 보통 콤마 쉼표 얘는 천 단위마다 쉼표를 표시해줘요 화폐 단위 할 때 세 자리마다 쉼표 붙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시게 뭐냐면 얘는 시험 문제 또 뭐가 잘 나오냐면 쉼표 이후에 더 이상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천 단위 배수로 표시된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샵 콤마 샵샵 영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쉼표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 세 자리가 날아간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천 단위 배수로 쉼표시 그 얘기에요 그래서 3,4,5가 날아가서 12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쉼표 같은 경우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쉼표 넣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쉼표 위에 더 이상 코드가 없으면 세 자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샵 같은 경우는 얘는 유효짜리 수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0 같은 경우는 아예 표시를 안 해버려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0,1,2,3,4,5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0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샵, 콤마, 샵,샵,샵 그러면은 일단은 이 뒤에 세 자리 3,4,5 나타내주고 나타내주고 쉼표 줘요 여기 있었으니까 그래 놓고 앞에 있는 샵 한 자리지만 1,2 유효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나타내고 앞에 있는 0은 없애져요 왜?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샵이 바로 그겁니다 이 샵하고 0하고 차이점이 바로 또 이거예요 0은 유효하지 않는 자리수를 0으로 표시해줘요 반대예요 샵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얘는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 자체를 하지 않지만 0은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2,3,4,5 0.00을 줬어요 코드를요 그러면 .00이 무조건 찍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소유점이 없는데도요 1,2,3,4,5 그러면 0은 한 자리지만 점 앞에 그냥 1,2,3,4,5 다 찍어줘야 돼요 그래 놓고 뒤에는 .00 무조건 소유점이 없어도 .00이 찍혀야 돼요 이게 바로 0의 위력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YY라는 건 연도로 두 자리로 표시해주는 것 뿐이에요 2015년 그런데 YY 그러면 15만 그 다음에 MMM 그러면 월을 갖다가 J,A,N D,C 이렇게 세 글자로 표시해줘요 그래서 0,6 그래서 MMM 그러면 J,U,N 이렇게 표시합니다 만약에 M이 4개면 플레임으로 다 표시해줘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DD 그러면은 1을 두 자리로 나타내는 거예요 25 그러면 당연히 DD니까 25 0,1 그것도 1일도 0,1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원래 두 자리는 두 자리지만 그 다음에 앱기요 우리가 보통 골뱅이라고 하는 이 앱기요는요 문자 뒤에 특정한 문자를 함께 표시해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왔는데 커말이라고 입력했을 때 앱기요, 앱기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별표, 별표 큰 따옴표 줬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앰퍼센트 골뱅이 때문에 커말, 커말 그 다음에 별표, 별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앱기요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커말, 커말, 커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큰 따옴표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별표 두 개가 찍힙니다 앱기요 보통 골뱅이 그 다음에 글꼴색하고 조건 같은 경우는요 대가로로 열고 닫아져요 이것만 아셔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대가로로 열고 닫는다라는 거 됐네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 단위로 원 단위로 입력된 숫자를 백만 원 단위로 표시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백만 원 단위로 입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백만 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단시백 천만 심만 백만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세 개 이 세 개를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백만 원을 입력했을 때 1이라고 입력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는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 세 자리 세 자리를 갖다 날리려면 콤마 그렇죠 콤마 뒤에 아무런 코드를 쓰지 않으면 세 자리가 날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자리 세 자리 두 개가 날라가야 되니까 심표를 두 개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3번에 심표 두 개를 줌으로 해가지고 세 자리 세 자리가 날라가는 거죠 그러면 앞에는 그냥 그대로 샵 콤마 샵 샵 샵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백만 원을 입력했을 때 1이 입력되는 거죠 왜 요 세 자리 세 자리가 날라가는 거예요 심표 두 개 때문에 요것도 심표 두 개 때문에 세 자리 세 자리가 날라가서 1이 입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만 원 단위 입력된 숫자를 백만 원 단위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만 원을 입력을 했어요 백만 원을 입력했는데 이걸 백만 원을 입력을 했을 때 1이라고 입력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컨트롤 1번 치고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해서 여기서 샵 콤마 샵샵 그죠 이렇게 되면 지금 백만 원 보기 여기를 보시면 돼요 1,000 콤마 0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다가 심표 하나 세 자리 날라갔죠 또 하나 세 자리 날라갔죠 바로 그겁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백만 원을 입력했을 때 1이 입력된다 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74번 다음 중 원본 데이터를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했을 때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원본 데이터가 5054.2에요 5054.2 요 콤마는 그냥 얘랑 얘랑 구분하기 위한 기능이니까 의미 없고요 5054.2인데 서식을 샵샵샵을 줬어요 샵샵샵을 줬고 소유점 이하는 안줬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점 이하는 그냥 여기는 날라가야 되는거죠 소유점 이하 아무것도 안줬으니까 그러니까 샵샵샵에 의해서 그냥 5054가 그대로 결과가 되는거에요 또 갈까요 원본 데이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다음에 서식은 앳기요 앳기요 화이팅을 줬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화이팅 그대로 붙어버리는거죠 그 다음에 세번째 원본 데이터가 15 콜론 30 콜론 22 콜론으로 구분한거 보니까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서식을 hh 콜론 mm 콜론 ss 그 다음에 ampm을 줬어요 근데 결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조심하셔야 될게 hh 두자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한자리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죠 두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mm 분 초는 제대로 두자리씩 나왔어요 그 다음에 ampm도 나타났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거고 4번 볼까요 원본 데이터가 2023 0201 서식 y y y y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연도 4자리 찍히는거고 그 다음에 mm month 두자리 찍혔네요 그런데 1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dd만 주면 어떻게 돼요 01 이렇게 찍히는데 ddd ddd 3개를 주게 되면요 이렇게 요일 3자리가 찍혀야 돼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75번 다음중 입력 자료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결과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번째 표시 형식이 샵 콤마 샵 샵 영 그 다음에 요 콤마까지에요 표시 형식이 입력 자료는 12345가 들어갑니다 12345가 들어가는데 지금 요 심표 다음에 아무것도 코드가 없으면 세자리가 날라가야 되잖아요 세자리가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12가 그대로 표시가 된다 라는 거죠 이번에는 표시 형식이 0.00이에요 근데 입력 자료는 12345입니다 근데 2.00은 힘이 세잖아요 다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345 나타내주고 .00 그대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샵과 0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1번 2번 다 맞는 거고 세번째 표시 형식이 DD-MMM-YY 이럴 때 입력 자료가 2015년 6월 25일이에요 이랬을 때 DD 그러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25일 그 다음에 MMM 그러면 MMM 그러면 이 월을 표시할 때 세 글자만 표시하는 거예요 JUN이 돼야 되는 거지 JUNE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YY년도 2015에서 두 글자로 나타내는 거 맞는 거고 근데 만약에 JUN이 풀로 나타내려면 M을 하나 더 써주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봤던 내용이죠 앳기어 두 개에다가 큰 따옴표 별표 두 개 큰 따옴표 입력 자료는 커말이에요 그러면은 커말 커말 별표 별표 됐네요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